다기능 밀링 툴 시리즈의 완성! 코오로이 알파밀! 코오로이 알파밀은 홈, 측면, 경사, 헬리컬 가공이 가능한 다기능 만능 밀링 공구입니다. 알파밀의 다기능 인서트는 코오로이만의 독자적인 3차원 칩 브레이커 설계로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오로이만이 갖추고 있는 3차원 공면 형상 설계는 직각도 형상과 절삭 저항을 현저히 감소시켜 고속, 고이송, 고절입 가공 시에 더욱 탁월한 성능과 공구 수명을 발휘합니다. 특히 인서트에 적용된 알파 곡선은 인선 강도는 우수하게 절삭 저항은 보다 작게 감소시켜줍니다. 또한 알파밀 인서트는 다용도 커터와의 간편한 조합만으로 깊은 호흡, 측면, 평면, 경사면 등 다양한 가공을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소형, 대형 인서트의 추가 라인업으로 가공 영역 확대 및 1.3배 이상의 생산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존 샹크, 커터, 모듈러 라인업에 이어 BT, HSK 툴링 시스템에 추가로 가공 정도 향상 및 가공 시간까지도 단축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제품의 다양성까지 구축한 알파밀 알파밀은 고오로이만의 탁월한 품질력을 자랑하는 차세대 밀링 공구입니다. 가기는 밀링풀 시리즈의 결정체 고오로이 알파밀 이젠 원하는 가공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구현하십시오.